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또 사면서 유튜브 한다면 하나를 빼먹고 안하고 또 다른 날 무슨 브랜드를 한다고 하면 또 빼먹고 안하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오늘은 빼먹은 아이들 또 보여주는 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코 언니도 깜빡깜빡해요 제가 인스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발레리나 슈즈 샤넬을 신고 되게 예쁜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 애들은 이 발레리나 슈즈 신고 너무 패션을 심플하고 프렌치 스타일 시크함이 있더라고 근데 난 이 신발을 한 번도 샤넬을 20년 넘게 30년을 접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이 슈즈를 신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 꼭지 스타일이잖아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한번 사봤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여러분 이 신발 어때요 내 스타일 아니지 다 예쁘다 했잖아 하기 전에는 볼 때는 예쁜데 또 내가 신은 거랑 남이 신고 보는 거랑 패션이라는게 참 틀리더라구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언니 시계 하나 추천해주세요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럴 때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시계라는 건 저도 얘기했잖아요 끼고 시계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손목에 잘 어울리는 시계 내 발에 잘 어울리는 시계가 신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또 제가 산 신발 보여드릴게요 이 신발도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코콘이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인데 이거는 여성여성한데 이번에 클래식이 유행이라 이 버클 또 버릴 수 없잖아 샤넬 정장에도 이 마크 있는 자켓이 있어요 딱 이거는 샤넬 클래식이잖아 어머 지금 봤네 그래 이거 안 살 수 없잖아 근데 이것도 벌써 품절되고 없더라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아주 늦게 뒤늦게 제가 구매했는데 이것도 한 사이즈 업해서 사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 사이즈를 받았다가 제가 한 사이즈 업해서 교환했는데 교환할 때 아슬아슬하게 못 구할 뻔 했어요 이것도 귀하더라구요 아마도 유행이 안 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구매했어요 예쁘죠? 이 디자인도 제가 사서 실패한 신발이에요 이게 뒷창이 다 빠져요 걸을 때마다 발이 작아서 그런지 다 벗겨져서 잘 안 신는 신발인데 이게 핫핑크색이 나왔는데 내가 안 신는 신발이라고 쳐다도 안 봤는데 뒷차 탔더라구요 너무 예쁜데 놓쳤어요 핑크도 갖고 싶다 근데 품절이더라구요 이 신발은 신세계 강남의 세일저 언니가 저한테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건데 유튜브라고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구요 그 언니 마스크 끼고 있어서 얼굴 기억 안 나는데 다음에 저 보면 제가 드렸어요 한번 해주세요 꼭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외칠까요 그러면 강력하게 외칩니다 코코언니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원래 속삭여야 되잖아요 감사하니까 속삭였지 구찌 이 스타일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톰포드가 디자인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? 보는과는 다르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딱 6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이 벨트랑 이거랑 제가 60년대 체크 셔츠가 하나 있어요 대바지랑 셔츠랑 리본 달린 하얀색 면양말이랑 이걸 신었는데 너무 빈티지하고 예뻐서 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세일즈 하는 우리 혜진 씨가 저한테 너무 친절해서 갈 때마다 사탕도 주고 공책도 주고 샤넬에서 느껴볼 수 없는 이런 세일즈 자세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코코초이 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안 살 수 없었어요 근데 너무 예뻤어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구찌에서는 발렌시아가 하고 콜라보를 한답니다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몇 개 찜 하고 오긴 했지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현대카드 무이자 9개월이 있더라고요 몇 개월 있다 카드 빚 좀 갖고 다시 진행해 보려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좋은 생각? 이라고 앞에서 이렇게 하네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러다 죽는 거죠 하루도 쉴 수가 없네요 제가 또 요즘 디올이 트렌드라는데 코코언니 그냥 갈 수 없어요 다들 디올 호피에 디올의 매니아들이 주위에 줄을 섰더라고요 뒤지면 안 되지 또 내가 디올 초에까지는 안 해도 아 코코언니도 디올은 했구나 해야지 앞서 가야지 근데 이것도 안 샀으면 품절될 뻔했다? 전국에 딱 하나? 어 참네 어이가 없어 이것도 36으로 신어보고 싶어요 해서 홀드 해달라니까 3일 동안 연락이 없고 그리고 돈도 먼저 계산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라고 3호 반 하나 딱 갤러리아에 있더라고요 3호 반이 맞았어요 3호 반 말고 36 신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신어보려고 했더니 다 전국에 하나씩 각 매장마다 하나 있다더라고요 잔을 따라하는 거야 뭐야 디올 또 끝자락 잡고 패셔니스타 되려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발목밖에 없잖아 그래서 발목에 휘두르는 디올로 하나 선택했어요 이거 딱 입으니까 또 세련이 세련이 남달라 잘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도 즐거워 이렇게 또 패션을 사랑한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요 이런 얘기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구독자님 내가 3만 넘으면서 이렇게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?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저희 구독자님이랑 이런 말 나눌 수 있어서 전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